저는 오늘 마오이 원장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당장 어떤 이야기 없으니까 마오이 원장님한테 교육받았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마오이 원장님께서 오라고 하더니 침대에 딱 부르셔가지고는 다른 저희 원장님이 알로아 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알로아 원장님을 누워 놓고서 교육을 주셨어요. 그래서 팔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칭을 잡아당길 수가 있고 다시 또 제자리로 보내주고 그런 걸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두 번인가를 받았었는데 두 번 받았을 때는 와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쪽으로 보내고 그걸 재빠른 동작을 하고 말도 안 되게 회전하면서 동작을 움직이고 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구나 마사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충격과 그런 거에 휩싸였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받으면서 어떠한 충격이 휩싸였냐면 동작들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는 오늘 어깨 이쪽을 지향하는 동작을 했는데 제가 하나 마사지는 습관이 있어서 이쪽 수근 부위로 해가지고 이 부위로 딱 가야겠는데 알로아 원장님이 그러신 거 너무 세다 아프다고 우리 마우이 원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우이 원장님은 닿을 때 한 부분으로 닿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딱 넓게 닿아요. 넓게 닿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드럽게 천천히 여기 있는 그 근막이나 근육들이 늘어나는 그 장력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여기 이 부위는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가 딱 느낌이 좋아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령 이 부분 늘릴 때 강도를 일하는 강도를 늘렸을 때 제일 좋아 딱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념에다가 부드럽게 딱 늘렸다가 다시 오고 이게 가볍게 탁 찼다가 다시 오고 찼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들이 부드럽게 터치되고 다시 오고 터치되고 다시 오고 터치되고 다시 오고 그게 부드럽게 무르듯이 흘러가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약간 강하거나 그럴 걸 생각하는데 절대 강하지 않고 압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계속 동작이 연결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렇게 가는데 그 부드러운 걸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약간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있죠. 허공에 있는 구름들이 막 이렇게 안개가 폈다 졌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내 몸이 호흡 속에서 이렇게 왔다 하리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마사지 아름답다. 감탄하면서 오늘 바꿔서 또 이렇게 원장님한테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 시간대를 보냈어요. 어쨌든 이거는 테라피 하시는 분들이랑 방송이라서 지금 당장 있으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노후 관심일지라도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보게 될 테라피스트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방송이니까 이쪽 주제를 좀 가보도록 하겠고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 질문들이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그럼 그것들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이제 많이 이렇게 계속 지금 배우고 계시고 그러는데 교육 받고 있을 때 주로 어떤 감정 많이 느끼세요? 배우고 있다 보면 아 감정이요? 네.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게 힘들다 그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는 네. 나도 정확하게 저 동작을 하고 싶다? 아 따라하고 싶다 그대로 약간 고민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받을까? 아니면은 좀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받을까? 네. 온전히 받는 거랑 생각하면서 받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힘든 거는 로미가 자유롭잖아요. 네. 자유롭게 제가 마음껏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자유가 좋아졌을 때 약간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순간 너무 좋기도 한데 순간 너무 진공상태처럼 느껴지는 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을 아쉽지 모르겠는데 진공상태로 하는 느낌을 좀 막막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요? 아 막막하다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런 건가 봐요. 당장 자유가 좋아진 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배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렇게 선생님이랑 저런 마오이 선생님처럼처럼 다양하게 막 숙련을 쌓고 이걸 뭘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상태가 아닌 거고 나는 내가 한 동작을 하나 할 때라도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물론 자유롭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정말 반응에 대해 연연하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좋을까 말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신경이 세긴 하죠. 선생님께서 항상 뭐라도 하라고 자유롭게 다 시도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씩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오늘 들어갔던 관리도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그 자유로움을 탐험하려고 하셨나요? 정해지지 않은, 제가 인식하지 않은 방향으로 손을 다 가게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것도 찾게 되고 이건 아니구나 도 알게 되고 하면서 즐겁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되게 탁탁 와닿잖아요. 가슴에. 맞아요. 음악도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그 마오이 원장님이 동작을 한 번 따라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동작도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만약에 막혀서 누워있는데 팔을 하나 이렇게 딱 들어서 윗쪽으로 드는 동작인데 이 동작할 때 바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들어야 돼요. 그 동작할 때 계속해서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왼발이 먼저 갔을 때가 편한지 아니면 오른발이 먼저 갔을 때 편한지 계속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를 스텝을 차이로 밟아야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연습을 했어요. 안 해본 동작이라 저한테 낯서니까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했을 때가 내 몸이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네. 팔을 듣는데 스텝을 신경 쓰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팔 듣는 동작을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팔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적당한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잖아요. 각각 그 사람에 맞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천번 들면은 할 수 있겠죠? 아 천번 들어도 천번 들어도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선생님 항상 한 번덩한 천번 하시라고 하라고요. 아 천번 연습하는 건 연습하는 건데 항상 배울 때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선생님 경험하면서 도대체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당긴 건지 이것에서 관절의 뼈와 뼈 사이에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을 한 건지 이 동작을 할 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약간 비틀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비틀는 건지 그리고 이거 잡을 때 지금 이건 팔리면 잡아당기는 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걸 잡고서 이렇게 몸으로 당긴 건지 잡고서 몸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당기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뒤로 당겼던 건지 이렇게 회전시켰던 건지 엄청 다양하게 이거를 사실 보는 순간에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름치고 만약에 이거 천번을 같은 걸 이렇게 팔림을 잡아당기면서 천번 연습해봤자 선생님이 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나는 그러면 새로운 다른 동작을 연습한 거지 원래 선생님이 가르쳐주려고 했던 이걸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몸으로 이렇게 쫙 잡아당겼던 이 뉘앙스 이걸 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우는 사람은 계속 용기 있게 선생님한테 자주 닦아가지고 나 이거 연습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가서 요것도 먹을 생각을 멍상하고 있어야 돼요. 가서 열심히 깨질 생각을 제가 들어야 될 말이네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는 어설픈 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내가 시행착오를 빨리 줄이고 싶다면 가서 계속 선생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물어봐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서 시간 괜찮은 거 한 번만 받아봐줘 해놓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렇게 열심히 물어보면 귀찮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애가 와서 가르쳐달라는데 아주 바쁘지 않은 이상 염만한 다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그럼 최소한 그렇게 했으면 아 얘는 열정이라도 있구나. 아 지금 채팅되고 호흡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그러셨는데 저거 호흡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가슴 이렇게 숙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슴을 탁 내려놓으면서 하고 숨을 뱉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다리 반동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상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 안에 다리 반동까지 반동 같이 주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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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몸이 같이 역동 속에 있으면서 스프링작용을 하면서 호흡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어떤 동작 하나를 할 때라도 무조건 다 그 호흡하여 연결해서 순간적으로 후! 딱! 치듯이 잡아땡기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하게 탁 탁! 잡아땅기실 때도 있고 그냥 부드럽게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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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땅기실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호흡을 사용하세요 호흡하나 해도 로미도 멈추고 호흡하는 거죠 호흡을 단순하게 길게 들이쉬고 내시는 한 박자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탁탁 끊으실 때도 있고 한 번에 확 끌 때도 있고 천천히 느리실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호흡하세요